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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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홍합이네? 아아 그리고 이거는 뭐야 마늘쫑하고 3분의 2는 이거 조리 먹어 마늘쫑 넣고 또 이런 미역국 끓이고 끓일라고 두가지 한다고? 아 이걸 볶고 또 미역국도 끓이고 이걸 불려야 돼 한 3-40분 불려야 돼 홍합을 물에 담가서 불려? 여기 잘라야지 많아 응 불리면 많겠네 아 그러니까 많겠논 이거 불리면 많아져 마늘쫑만큼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해야지 이제 볶을 거는 물을 부어서 불리고 한 30분 불려 30분? 억센거 잘라내야 돼 마늘쫑? 네 부드러울디만 해야지 아 버릴건 버리고 일단은 여기로 잘라내야 돼 가위로 여기도 억센거 잘라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놔야 돼 아 그정도 길이로 마늘쫑을 다 잘랐구나 그래서 씻어서 물기 뺐어 그러니까 여기다 놔야지 홍합밭이게 아 이렇게 홍합을 불렸구나 그런데 이게 마른 동안에 모래나 뭐 있을까봐 한 두 번 흔들어야 돼 이제 불린 홍합을 헹궈주는구나 응 쪽파 이제 조금이라도 마무리할 때 이거 뿌리려고 아 조금이라도 가위로 잘라낸다고? 응 지금 기름 넣어야지 응 기름을 붓고 홍합을 넣어 응 물기를 뺀 홍합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볶아주는구나 응 근데 이게 말린 홍합이라 색깔이 이쁘진 않네 응 막 그 분홍빛인가 그런게 쫄깃쫄깃 맛있어 아 이렇게 해놓으면 응 근데 이게 말린 홍합이라 이렇게 여기다 마늘종을 넣어줘 응 이제 좀 볶다가 마늘종도 넣어버리는구나 응 마늘종이 어느정도 익을 때까지는 볶아줘 응 마늘종이 어느정도 익을 때까지는 볶아줘 양념을 볶다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응 이렇게 비워놓고 응 또 양념을 볶고다가 넣어야 돼 아 이렇게 양념을 준비해 놨구나 응 고추장 넣고 응 그거 물러야 돼 응 미리 이걸 다 넣고 섞어야 되는구나 응 이거 진간장 넣고 응 여기에는 마늘종이 들어가서 마늘을 안 넣어 응 그러겠네 그리고 이거는 매실청 응 그리고 이거는 고춧가루 응 그렇게 잘 섞어주고 응 그리고 이건 술 맛술 응 응 이렇게 양념을 다시 아까 팬에다가 다시 넣고 졸여줘 응 여기다 넣어 응 이걸 집어넣어 응 양념장을 볶다가 응 이렇게 잘 볶아져 이렇게 잘 볶아져 어 이야 이게 빨간 양념이 들어가니까 맛있겠네 응 참기름 응 참기름 참기름도 넣고 맛있겠다 이거 응 참기름 참기름도 넣고 맛있겠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 파 알이 지금도 응 比грин 타도 넣고 아 코치 응 음 여러부 이것도 넣고 곶인 challah 그리고 어 Standard nt 다 됐어 다 됐구나 간이 딱 맞아 딱 맞아? 먹어보지도 않고 만들었는데 맛있다고 그게 가나물을 넣어야지 이걸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네 깨도 더 뿌리고 오 고추 이 고추도 다 잘랐구나 직접 진짜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밥도둑이 밥도둑이겠는데 이것도 밥도둑이 밥도둑이 그게 쫄깃쫄깃 맛있겠다 맛있어 마늘 쪽만 해도 맛있는데 홍합까지 넣었으니까 마늘 쪽만 해도 맛있는데 홍합까지 넣었으니까 어우 맛있네 홍합도 맛있네 맛있다 음 우린 먹었다니까 이런거 장하고 뭐 이거 어제 먹었었거지 안그런 사람들은 이런거 되게 좋아해 진짜 별미겠다 음 술안주로도 좋겠어 음 마늘 쪽 마틱 익었네 마틱 익었네 음 음 파김치도 진짜 잘 익었다 파김치도 진짜 잘 익었다 안없이 나도 벌써 아침에 집어넣었어 그정도 딱 양념 넣으면 되잖아 알았어. 이런 거 뭐 양념을 막 넣었다 뺐다 막 소금뿌리다 야단이네. 자기가 자른다. 이건 도시락 바삭. 술안주. 이게 좀 차가워도 맛있겠는데? 여기에다 계란말이면 딱 들어가면 돼. 손이 잡고 가지? 간이 딱 맛있어. 딱 맛있어.